루시스 과단의 소리를 웅장함은 물론이오. 견고함에 섬세함까지.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그 자체예요. 요! 골세! 바로 물에 띄워도 되겠어요. 왕수철이에요. 왕수철이. 바로 침몰입니다. 소설이. 왕수철이. 정체는 그 위에서? 실제 그 위에 있는 거였는데? 동인지 쇠로까지 해 놨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맨 성향은 성향인데 맨 그 형태로 가기 위해서 그랬죠. 이건 불로 좀 거실었습니다. 조화 조화 윙 펄포로! 이건 무슨 용도로 만드신 거예요? 확실한 질문인데 이게 저... 돛대를 달고 도체를 탄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지 않았나... 제작 기간만 2,496일 들어간 성장 개수값도 65만원 무려 75kg으로 거대하다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, 부민분은 요즘은... 사는 게 좀 다들 그렇잖아요 밖에 일하고 여기 와가지고 또 이거 만지면 편안하다 하니까 네 요년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나네요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하... 일단 하나를 끄시려 했으니까 하나? 날갈까끽하기도 하고 좀 서섭하기도 하고 계속 이걸...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만들다가 이게 이제 안 만드니까 뭐가 또 커져 뭐 하나 더... 그래서 또 만든... 이거... 뭐 해서요? 이걸 성냥개비로요? 와... 아니 이것도 그럼 성냥으로 만드신 거예요? 다? 다 성냥까지요? 네 다? 야... 뭐... 뭐... 못 만드는 게 없으시네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? 새끼 다? 다? 방에 있는 저 부분이 나와야 될까? 어? 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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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 들어가니까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나? uer해 털리랍 antl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